그날의 과거를 지금 난 생각하지 그러면서 좋은 추억임을 생각하지 그날의 과거를 지금 난 생각하지 그러면서 좋은 추억임을 생각하지 과거 내게 좋지 않은 가정사 그것들이 전부 내게는 과거사 참 나는 그것이 꿈에길 바랬어 왜냐면 며칠만 해도 웃는 가족 가족들은 아마 한국 일반적 싸움 그러나 갑자기 한 사건이 난 집에 불이 났었지 내게 뭔가 그 당시 몸에 불붙었지 어딘가 그러다가 부른다 소방관이 뜨고 난 아버지가 불질렀다고 그러고 난 얼마 안 가온 경찰관들 그러고 난 아버지는 체포가 되셨어 그때로 회사하면 난 너무 힘들어 아버지 경찰서 어머니 집 나갔었지 그러고 난 식설로 들어가 버렸지 그때 나와 누나는 엉엉 울어버렸지 그날의 과거를 지금 난 생각하지 그러면서 좋은 추억임을 생각하지 그때 나는 굉장히 힘들어 했어 어머니와 아버지와 떨어진 시기 그 시기 너무나 어린 시절이지 그리고 나는 시설에서 누군가 날아 봤게 돼 어찌한 선생님 그 선생님 날 진짜 시키처럼 대해 주셔서 난 실제 기분이 좋았네 그때 난 선생님께 같으라 이더 아이들을 내게 만들어 달라 했지 그러고는 기억나지 그분의 무릎이 난 앉아서 게임을 했지 그때 기분 지금 난 있지 못하지 그랬는데 행복했던 건 잠시 나중에 알았는데 선생님 그만두셔서 난 처음 그 사랑을 주셨던 과거 어른 없어졌어 그날의 과거를 지금 난 생각하지 그만두서 좋은 추억임을 생각하지 그날의 과거를 지금 난 생각하지 그러면서 좋은 추억임을 생각하지 그날의 과거를 지금 난 생각하지 그러면서 좋은 추억임을 생각하지 그날의 과거를 지금 난 생각하지 그만두서 좋은 추억임을 생각하지 Patsy